오늘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먼저 해볼까요? 정면을 보면서 정면입니다. 오른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시선은 동일하게 오른쪽. 이어서 왼쪽입니다. 정면을 보면서 아이들만의 포즈 부탁드릴까요? 오늘을 위해서. 하나, 둘, 셋. 그 상태로 다시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마지막 왼쪽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부탁드려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네. 올해 데뷔를 했죠. 그런데 벌써 음악방송에서 1위 트로피가 6개. 신이상 5개. 정말 대단한 팀입니다. 오늘 가요대축제 함께하고 있는데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TV로만 보던 무대에 저희 6명이 같이 오르게 돼가지고 너무 일단 영광스럽고 준비한 무대 재밌게 잘 하고 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대에 키워드 하나만 뽑아본다면?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어... 또 키워드? 뉴... 약간...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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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리믹스 버전. 뉴 리믹스? 뉴 리믹스. 뉴 리믹스. 뉴 리믹스. 휴 리믹스 ㅋㅋㅋ 진행 1위 hall.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 대단한 팀이죠. 이어서!!! Quit applying the dance to the ball and the green ball works.